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7번을 보시면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약집에서 보시면 우리가 55페이지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금방 또 계속 중복돼서 퇴직연지가 나오고 있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 지급기위를 연장할 수 없다 그랬는데 합의로 연장할 수 있다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려져 있네요. 2번을 보시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관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을 포함할 필요가 없죠. 그거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틀려져 있습니다. 3번을 보시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정립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틀려있네요. 이건 급여형이 아니라 확정기여형의 설명이네요. 반기마다 1회 이상 정립금은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4번을 보시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이거 맞죠? 그럼 여러분 5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럼 5년에 대해서는 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죠? 파산자 말고 개인회생 결정된 자도 이렇게 똑같은 중도인출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것도 하나 더 알아두시고 5번을 보시면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다가 맞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으로서는 4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18번을 보세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글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거 맞았죠? 퇴직금을 받은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호로 인하여 소멸한다. 우리가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줘야 되고 3년이 지나가면 우리가 소멸시호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3번을 보시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호로가 완성된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모호하게 어떻게 보면 삼각형 정도 되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몇 년간 보존해야 돼요.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장산 같은 걸 하면 이거 몇 년이죠? 5년간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요. 4번을 보시면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사용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대하여 담보된 채권을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여 한다. 그래서 이거 보면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이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들어가서 우리가 4번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이지만 3번하고 4번하고 복수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4번을 정답으로 하나 더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19번을 보시면 우리가 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우리가 요약집의 52페이지, 53페이지로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로 보시면 남녀고용평등의 적용 범위,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기본계획 수립은 5년마다 이렇게 수립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상시, 실대조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를 구용하는 사업장, 사업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몇 년, 우리가 이제 보면 매년마다 이래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해야 됩니다. 1년마다 실시를 하는 거죠. 그거를 빼고 우리가 이제 그 교육을 가름하는 게 있어요. 그 가름을 하는 것은 작은 데죠. 홍보물을 개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가름하는 게 있는데 10명 미만의 그 사업장이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하나의 성으로 이렇게 직장이 구성이 된 그런 그 직장도 이렇게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발생되면 우리가 이제 그 피해 근로자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성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하면 3학년 3반에 처하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남녀고용병등에 대해서 1번을 보시면 1회 이상 우리가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 맞고요. 2번을 보시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맞고요. 3번의 2항의 경우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 개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4번을 보시면 사업자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교육자료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개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정으로 있다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5번을 보시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입탁하여 실시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입탁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시면 가태료 부분이 하나 더 있죠. 우리 요약집에 보시면 사업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번을 보시면 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상 육아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아휴직은 우리가 한 페이지를 넘기면 53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에 제가 잘 넣어놨죠.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라든지 또 그러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아휴직 기간은 우리가 근로기간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나요? 제외시키나요? 우리가 포함을 시키죠. 그래서 근속기간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사업지능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를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예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지가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단축 후에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넣어서는 아니어야 한다. 우리가 보통 주당 40시간을 근무했는데 단축근로를 신청한 사람한테 35시간 이상 근로를 하라고 하면 단축근로를 신청한 거나 아무 별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번을 보시면 1항을 보시죠.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맞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을 포함한다. 맞고요.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해야 한다.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퇴직을 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사직을 이렇게 하거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해야 한다. 맞고요. 4번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증거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맞습니다. 5번.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파견 기간에 산입한다.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근로자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을 보시면 이건 개정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2편을 보시면 그 사항이 좀 나와 있죠. 그리고 남녀고용평등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배우자와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17일 때 당시에는 우리가 5일 이내 범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3일간의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일 이내 범위에서 우리가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추가로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약집을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52페이지를 보시면 아랫부분에서 출산 전휴휴가에 대한 지원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제가 잘 해놨어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 가로 열고 닫고 뒤로 가시면 청구하는 경우에는 11일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개정이 됐죠. 그 다음에 1항의 후단에 불과하고 출산 전화 휴가 급여에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 책임을 면한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그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사항을 보시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2일을 한정하여 나눠 사용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개정 전에는 5일을 이하로 해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10일에 휴가를 주어야 되고 10일에 범행해서 휴가를 주고 1회 한정해서 10일 거를 나누어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90일 이내에 대신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조건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것도 30일 지나면 청구할 수가 없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그래서 60일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개정된 부분을 제가 유학집에다가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잘 확인하세요. 개정이 최종적으로 개정된 것이 올해 20년 5월 26일자로 우리가 개정이 됐어요. 거기까지는 개정된 사항이 다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까지 다 정리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을 보세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단체협약 1번을 보시면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유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2번을 보시면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인데 30일로 했네요. 15일 이내의 일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틀려져 있습니다. 30일을 15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3번을 보시면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단체협약은 2년까지만 유효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근로계약은 몇 년이죠? 1년 이내죠. 단체협약은 2년 이내예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입안한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5번을 보시면 하나의 사업 또는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에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번을 보시면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보시면 1번을 한번 봐보세요. 사업진원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 여기에서 5일 이내의 범위에서 3일간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것도 틀려져 있죠.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한다. 아까 52페이지에서 살펴봤어요. 52페이지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려져 있고요. 2번도 보시면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연간 체장 181로 하며 이것도 틀려 있습니다. 이거는 체장이 얼마예요? 90일로 하며 이를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틀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복수정답이 돼요. 1, 2번이 3번을 보시면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이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니까 복수정답 이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5번을 보시면 사업주는 근로자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 융자 등 복리 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화해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23번을 살펴봤고요. 우리가 유약집에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유약집으로 정리를 잘 하세요. 24번을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령상이죠. 단체여박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거는 우리가 48페이지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체여박의 유효기간 그래서 48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단체여박의 작성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여박의 유효기간이 나와있는데 단체여박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단체여박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박스안을 보시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 교습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 만료일로부터 몇 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3개월까지. 그래서 거기서 중간에 보시면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우리 요약집에도 잘 나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체협약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2년을 초과해서 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를 들어서 A, B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로자가 있잖아요. 근로자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B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주 단체도 있죠? 그래서 협의를 하는 거예요. 협의. 단체가 C단체도 있을 수가 있죠. 근로자 단체가. 그런데 과반수가 넘는 근로자 단체가 있으면 그게 대표로 하겠죠. 그래서 사업주 단체하고 이렇게 지금 단체협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단체협약이 안 맺어져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3개월까지 기존의 단체협약을 계속 사용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을 봤고요. 단체협약의 그 유효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에 단체협약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구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3하고 6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고 있고요. 25번을 보시면 남녀고용평등 1,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맞죠? 살펴본 내용이에요.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렇게 실시할 수 있고 그 교육을 위탁을 줘서 실시할 수 있는데 그 위탁에서는 그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3번을 보시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6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틀려 있어요.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법에 적용을 받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학년 2반에 이거는 취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리한 조치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번을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있는 사업주가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얼마 만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고 했어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차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26번을 보시면 남녀고용평등 1,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그랬네요. 상시 몇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인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개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아까 우리가 또 살펴본 내용이죠. 계속해서 중복돼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교육의 예외조항으로 10명 이내에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렇게 해서 홍보물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10이 들어가면 맞습니다. 27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이 요약의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신청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47페이지에서 봤던 요약지 47페이지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아까 이렇게 부당해고에 대해서 봤던 내용이에요. 구제신청이요. 그래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번을 보시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우리가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구제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 명령 기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가 여기에서 10일 이내에 우리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노위에도 우리가 여기에서 수강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불복한다. 여기 불복하면 10일 이내고 여기를 불복하면 몇 일 이내죠? 15일 이내죠?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각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을 보시면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기각 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아까 기출문제에서도 강제를 했고 이게 계속해서 중복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만 세 번째 보고 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 명령 또는 구제 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 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학년 일반이죠.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28번을 보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무슨 퇴직연금 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이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로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그럼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서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가 있었지. 그게 뭐였어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우리가 그거를 여기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만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인형이 딱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개인형을 넣으면 맞습니다. 29번을 보시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에 관한 규정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그래서 박스안을 보시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1년이에요. 1년 2만인 근로자 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2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여기는 1년하고 15시간이 들어가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년 15시간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30번을 보시면 산업재해보상법령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산업재해보상법은 4대 보험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 30번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